음악 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전 10시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음악가를 한 것은 말이죠. 베토벤 그 다음에 모차르트 메시앙 이번 네 번째가 이제 윤희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 인간탐구에서 다루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윤희상이를 지금 하지 말고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윤희상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상이를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희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 산천군 시천면 사리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1995년 11월 4일에 사망했다.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78세로 사망했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장수한 것은 아니네요. 독일 베를린에서 사망했다. 7원 윤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은 작곡가, 가족은 아버지 윤기현, 어머니 김순달, 배우자 이수자, 딸 윤정, 아들 윤우경, 학력은 베를린 예술대학교, 경력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은 1990년 북한 조국 통일상, 1995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선정 올해 최우수 예술인 공로부문, 1995년 독일문화원 주최 괴퇴 메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로는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 윤이상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윤이상의 젊은, 젊었을 때 윤이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기 윤이상에 관해서 이렇게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보면 한민족 출신의 독일 작곡가 서양악기를 통해서 한국 전통음악의 음량을 구현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심음, 기법 등 독창적인 엎법을 구사하여 세계적인 작곡가로 발두둠했다. 서양악기로 한국 전통음악의 느낌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서양악기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중심음, 기법 등 독창적인, 윤이상만의 독창적인 그런 엎법을 구사하여 가지고 세계적인 작곡가로 발두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뒤 서독으로 기후화하였으며 1971년 독일로 국적도 바꿨다. 고향을 그리워하였으나 경계인의 삶을 살았고 타개할 때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경계인은 경계인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계. 남이냐 북이냐 이 경계선에 위치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윤이상이가. 동백림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윤이상이를 간첩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강력한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잖아요. 그런데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승만이는 민간인 출신이었습니다.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강력한 반공주의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민간인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이죠. 군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는 한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남로당에 가입했던 박정희가 빨갱이었습니다. 빨갱이었는데 전향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한 아주 강력한 반공정책을 또 박정희가 펼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반공주의자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이승만과 박정희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윤희상이가 동백님 사건으로 처벌받았을 때 누가 대통령을 했었냐면 박정희 시대였죠. 박정희가 통치할 시대에 그렇게 윤희상이를 붙잡아다가 옥살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윤희상이가 말이죠. 북한에 가서 김희성이도 만났댔습니다. 그런 뭐로 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음악도 작곡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로 인해가지고 한동안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윤희상이를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중앙정보법에 끌려가는 겁니다. 너 왜 윤희상이 음악을 연주했느냐. 그래가지고 가진 고문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앙정보법을 나올 때는 각서를 쓰는 겁니다. 다시는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케스트라가 윤희상의 음악을 전혀 연주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윤희상이를 아주 금기시했던 겁니다. 윤희상의 입바퀴에 올리지는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주 굉장한 반공주의자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윤희상이가 박정희 시대에는 금기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윤희상이가 동백님 사건으로 한국에서 옥살을 하고 옥살을 하고 윤희상이가 옥살이 할 때 아주 굉장한 고문을 받았다래요. 중앙정보부를 거쳐서 이렇게 옥살이를 할 때 굉장히 고문을 받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윤희상이가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국적을 바꾼 겁니다. 독일로 귀하를 한 거예요. 나는 독일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윤희상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고 그랬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통령의 국제음악당이라는 큰 음악당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통령 국제음악당이라는 큰 음악당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가요를 연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통령의 국제음악당이라는 그 음악당은 가요나 팝 이런 걸 연주하는 장소가 아니고 클래식만을 연주하는 음악당입니다. 여러분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음악이라고 하면 대중음악을 좋아하거든 팝송 가요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 같으면 모르겠어요. 서울 같으면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중가요 음악들도 많이 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서울도 아니고 서울은 워낙 천만이 넘는 그런 거대한 도시니까 그렇지만 통령의 도대체 통령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작은 도시거든요. 지방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있어봐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음악당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죠? 윤희상인 때문에 바로 그 통령의 그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클래식 음악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만큼 윤희상인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 안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넓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많이 된 겁니다. 좌측으로 많이 기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 얘기를 잠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북한과 대적점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영시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평영의 능라체육관인지 거기서 평영시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는 그런 우리나라 좌경화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영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 있었냐면 6.25 때 6.25 때 국군과 유엔군이 평영을 점령하고 그래서 평영시청에서 이승만이가 평영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시때로는 전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태였었고 전시상황이 아닌 일반 상태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문재인이가 최초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계인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윤희상이가. 그래서 윤희상이는 동백님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옥사리까지 하고 그런 후로 한국이라면 이를 가라는지 국적까지 바꾼 겁니다. 독일로. 그래서 독일 국민으로 살았고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독일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다시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통령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도 그 통령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음악당도 돌아보고 내가 그랬거든요. 참 국제음악당이 거듭드는 얘기입니다만 그 통령이라는 작은 도시에 인구 몇 명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에 클래식 음악당을 그렇게 거대하게 채워놓은 겁니다. 이게 순전히 윤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통령에 가면 윤희상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윤희상 기념관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통령에는 많이 여러 번 갔었지만 윤희상 기념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윤희상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넓어졌고 나쁘게 말하면 좌경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희상이가 금기한 그런 데서 풀렸죠. 이제는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해도 그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한 지휘자가 중앙정보배에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대한민국은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많아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좌경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윤희상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도 어디 붙들려갈 일도 없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담 없는 마음에서 윤희상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됐든 윤희상의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포옹을 하고 악수까지 하고 북한을 위해서 음악까지 잡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북 행위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윤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나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안 좋은 이런 마음이죠. 하여튼 그래서 윤희상에 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산청에 머무른 시기는 고작 3년에 불과하며 1920년 통령군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보냈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고향을 통령이라 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은 통령이 맞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지 고향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성장기 연고지를 고향으로 섬는 경우가 더 많다. 신식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실에 비치된 풍금을 접하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며 서양음악의 기초이론을 배우는 한편 남사당패나 판소리 명창의 공연에 열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악가가 배고프고 불행한 직업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음악공부를 금지했고 통령협성농상학원으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하지만 입학 후 2년 뒤에 가족들의 뜻을 거스르고 경기도 경성부로 갔고 옛 대한제국 소속의 군악대였다가 방송국 1을 맡고 있던 시연대 출신의 연주가 겸 작곡가 최호 영어로부터 화성학을 배웠다. 옛 대한제국 소속의 군악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제국 시절 191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겠네요. 1917년에 태어났으니까 한일합방 한일합방이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잖아요. 한일합방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윤희상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윤희상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이나 그때가 아니고 완전히 일제가 통치할 그때의 윤희상이가 태어났던 겁니다. 화성학 화성학이란 걸 한번 봅시다.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인 화성 화음을 시간에 따라 배열한 것에 대한 학문이다. 다시 말해 화음과 그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화성을 정의했습니다. 음악의 3요소가 뭡니까? 리듬 화음 박자 리듬 화음 박자 이게 음악의 3요소죠. 음악의 3요소인 화음 화음이란 그게 화성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모니 영어로 번역하면 화음이라는 게 하모니입니다. 화음을 화성이란 건 단순히 화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화음을 시간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의법과 잠깐만요. 대의법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성법은 음들이 수직적 조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대의법은 독립적인 음들의 수평적 조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화성법은 화성법은 화성법이라는 것은 음을 수직적으로 수직적인 조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대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을 수평적인 구조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화성법은 음을 수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대의법은 음을 수평적으로 연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객 작곡과나 피아노, 지휘, 관연학 전공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 있는 전공 과목이다. 다만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라면 비중이 많이 낮아진다. 그래도 정확한 음고 연습을 위해 피아노 연주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화성학 이런 것은 음악객 작곡과나 피아노, 지휘, 관연학 전공하는 사람 반드시 익혀야 할 그런 학문이다. 화성학 그러나 그런 클래식 작곡과나 피아노, 지휘, 관연학 전공자들이 아니고 실용음악, 대중음악 이런 걸 연주하는 그런 걸 전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중음악, 실용음악, 재즈, 가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이 화성학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 윤희상의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이듬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들에게 상업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배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윤희상의 때만 해도 윤희상의가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윤희상의 때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금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학교를 나와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그런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뭐 시를 쓴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러면 먹고 살기가 생계의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음악이나 시 이런 걸 전공했다고 하면 갈 게 뭐 있습니까 학교 교사뿐이 없는 거예요. 학교 교사 그런데 학교 교사도 자리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것을 뭐 대중음악도 아니고 이게 클래식 음악인데 음악하는 것을 굉장히 가족들이 반대했다. 음악을 하지 말고 상업을 공부해라. 그래야 상업을 공부해야 은행의 취직이라도 왔고 어디 금융기관이라도 취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업을 공부하면 은행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고 취직할 분야가 많아요. 이 상업학교를 배우면 상업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회계 회계를 배운다는 얘기죠. 회계라는 게 뭐냐면 대차대접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하는 업무를 배우는 거다 이거죠. 공인회계사가 하는 업무를 배우거든. 그러니까 여러 기업의 회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취업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업을 전공하게 되면 취업을 밥 벌어먹을 길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음악이나 문학 이런 걸 공부하면 밥 벌어먹을 길이 딱 하나 교사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라는 것도 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음악한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음악을 하지 말고 상업을 전공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후 1935년 일본 오사카로 유학하였고 오사카상업학교와 음악학원에 입학하여 첼로와 작곡 음악이론 등을 배웠다. 1936년 가족사로 귀국하였고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1938년 통영 화양학원에서 교사로 잠시 생활하였다. 그러니까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공장 생활도 했었고 화양학원 지금의 화양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1939년에 다시 도쿄로 유학했고 프랑스 군대음악의 역량을 강하게 받았던 이케노우치 토모치로에게 작곡을 배웠다. 1948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고향으로 들어왔고 작곡 활동을 틈틈이 안 한편 항일 지하조직의 가담의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4년 7월 불법 무기 제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2개월이 단계형을 선고받았다. 추록 후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경성으로 옮겨가 인쇄소 식자궁 등으로 연명했고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후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 통영여고 부산사범학교 부산고등에서 음악교사 생활했으나 투옥과 오랜 도피 생활로 얻은 결핵이 악화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6.25 전쟁 때는 투병 경력 때문에 징집에서 제외되었고 계속 음악교사로 일하면서 전시작곡가협회와 그 뒤를 이은 한국작곡가협회에 입회했다. 결핵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결핵이 좀 덜합니다. 아직도 이 결핵 환자가 많다래요. 아직도 결핵이라는 병이 완전히 퇴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이 결핵에 대한 치료 방법도 많이 좋은 약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핵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윤희상이 때만 해도 결핵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이었거든. 공포를 공포심을 안겨주는 병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식생활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핵이 확실히 좀 있긴 있어도 덜합니다. 그런데 이 윤희상 때는 이 결핵이 참 굉장히 흔했어요. 우리나라 유명 문학과 유명 예술인들이 거의 결핵으로 죽거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윤희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게 뭐냐면 식생활이 좋아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결핵이라는 병이 그렇게 참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윤희상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식생활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상이도 결핵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식생활이 좋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요. 면역이라는 시스템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핵이 참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윤희상이가 살았을 때만 해도 식생활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휴전 후 가족들과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작곡교사로 활동하면서 잡지나 신문에 음악 관련 기고문을 발표하거나 실내약 작품을 쓰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55년에 현악사중주 제1번과 피아노삼중주 두 작품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정했고 상금과 기타 여비를 더해 이듬해 프랑스의 파리의 국립음악원에 유학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995년에 현악사중주 제1번과 피아노삼중주 두 작품을 작곡해서 서울시로부터 문화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1955년이니까 일단 유교가 끝나고 휴전이 됐을 때네요. 그랬을 때 서울시로부터 문화상을 받았을 때 상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상금을 받은 걸 종자 돈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비를 더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을 떠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을 때 이미 윤희상인은 어렸을 때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공장도 다니고 인쇄소에 식자공으로도 나가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종자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 녹관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고 1957년에 다시 서독의 서베를린으로 옮겨 베를린 고등음악학교에 입학해 이 베를린 고등음악학교라는 게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음악학부라는 것이죠. 음악이론과 시비움 기법 작곡을 배웠다. 이때 스승들로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 실린과 요제프 루퍼 보리스 블라워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1959년에 베를린 음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직구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과 7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했고 특히 후자는 현대음악작곡가의 등용문으로 유명한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성공으로 귀국 계획을 보류하고 계속 서독에 남아 작곡 활동을 진행했고 동아시아 음악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브라이 브룩과 퀼런의 정조하였으나 재정형표는 좋지 않았다. 한편 1959년 그에게 접근한 동독 스파이 소녀가 그에게 동독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유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고 1959년에 윤희상의한테 누가 접근을 했냐면 동독 스파이가 윤희상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파이가 소녀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소녀. 그래서 동독에 가면 그에게 동독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유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고 윤희상은 통영과 일본에서 함께 음악을 공부했던 절친은 친구였던 음악가 최상환의 안부를 물어봤다. 퀼런 정조 시절 1963년 같은 통영 출신이자 중마 고유였던 작곡가 최상환과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후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는 떡밥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윤희상은 북한에서 조선국립교양학단의 콘트라베이스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 친구를 만났지만 당시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최상환과 이념과 사상으로 인한 서로 간의 입장체를 좁힐 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강서 고분에서 사신도 벽화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며 영상 같은 작품의 창작 통계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윤희상의 친구였던 최상환이는 북한에 가서 조선국립교양학단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최상환이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이미 최상환이는 너무나 새빨간 빨갱이가 되었기 때문에 윤희상이도 좀 붉은 사람이긴 했지만 어쨌든 최상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어렸을 때 친구이긴 했지만 너무 최상환이는 너무 새빨간 빨갱이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1964년 미국의 포드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과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서 베를린으로 이주했다. 1966년 다름슈타트 음악제 버금가는 현대의 음악제인 도나우 예싱인 앤 음악제에서 관연악 예악이 초연되었고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유럽의 신의 현대 작곡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동백님 사건의 일환 납치나부와 투옥 1967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서울로 납치되었고 다른 독일 주요 교포 인사들과 함께 고문을 당한 뒤 북한의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일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동백님 사건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을 거쳐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10년형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동백님 사건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으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란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하인 리히 리프케 서독 대통령은 이 야만적인 시절을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 대세를 추방하고 1964년 12월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차관 제공도 취소하겠다고 했다. 윤희상이란 인물이 이 정도로는 세계적인 영향을 일으킬 줄 몰랐던 한국 정부가 결국 1969년 3월 20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윤희상을 석방하면서 서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윤희상이를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납치했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해가지고 옥살을 시킨 거죠. 옥살을 시키니까 독일 정부에서 강력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대한민국이 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인권이 땅에 떨어진 국가다. 인권이 땅에 떨어진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 독일 정부에서 강력 비방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한국 정부가. 아니 윤희상이가 그 정도 인물이었는지는 몰랐는데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고 윤희상을 그렇게 납치에다 가뒀는데 아니 의외로 독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거든. 한국의 인권 후진국이다. 윤희상이를 이렇게 계속 가두면 우리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윤희상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윤희상이가 뭐 그 정도여서 독일 정부까지 나서서 항의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1970년 8.15 특사로 잔영이 면제됐다. 상세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 동백민 사건 진실규명 자료를 참조. 투옥중 오페라 나비 미망인을 완성했고 악보가 독일로 보내져 초연되면서 구명운동을 위한 국제 여론이 확산되어 100여 명의 음악가들이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작국민 지휘계를 주름지고 있던 거멀급 인물들인 스트라빈스키, 슈터가우전, 리게티, 제르지, 카라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카라앤. 카라앤이 이게 참 너무나 훌륭한 지휘자죠.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는 얼마나 이 사람도 스트라빈스키도 윤희상이처럼 현대음악가죠. 유명한 현대음악가. 슈터가우젠도 전자음악을 예전에 전자음악이라는 건 클래시음음악에서는 전자음악이라는 게 너무나 생소했던 것인데 슈터가우젠이 전자음악을 클래식에 심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리게티 이런 사람이 다 아주 훌륭한 현대음악가들이죠.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윤희상이를 풀어내라. 탄원서를 한국 정부에다 탄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악기도 얘기했지만 윤희상이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저 외국에 나가서 그냥 악보나 끄적거리는 그저 딴따라쟁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봐라. 윤희상이가 그 정도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는 박정희 정권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학교 종업병원에 입원했고 투병 중에도 계속 작곡을 하는 한편 강석희 같은 젊은 작곡 학도들을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1969년에 석방되어 서독으로 돌아간 2년 뒤 가족들과 함께 서독 국적을 취득했다. 서울 고법 형사 5부 서승열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유족들이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이 청구된 지 3년 만이다. 2023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죠. 작년 5월 12일에 윤희상이가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희상이는 죄겁다. 이런 무죄 재심이 열려가지고 무죄를 받아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윤희상이가 옥중에 갇혀있을 때 나비의 미망인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했다. 부치니의 나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오페라가 있잖아요. 부치니의 부치니곡 나비 부인이라는 그런 오페라가 생각나죠. 그래서 내가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에 중국 출신의 소프라노가 나비 부인을 나비 부인에서 굉장히 고음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내가 영상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이라는 것은 일본을 무대로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윤희상이가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에 나비의 미망인이라는 그런 오페라까지 작곡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독 망명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